이번 시간에는 리트코드 문제를 두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추가 연습 문제로 드리는 거는 사실 풀이를 제공을 안 해드리는데 제가 좀 특이하게 풀어보라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꼭 윈도우 함수로 풀어봐라 이렇게 안내를 드린 거라서 윈도우 함수로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해설을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컨세큐티브 넘버스랑 게임 플레이 아날리시스 두 개를 풀어볼 거고요. 일단은 컨세큐티브 넘버스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읽어보면 write on SQL query to find all numbers that appear at least three times consecutively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을 연속으로 나온 거를 찾아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그 테이블을 예시를 한번 보시면 1, 1, 1 이렇게 세 번 연속해서 나왔죠. 그러면 1은 세 번 연속해서 나왔으니까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 2 같은 경우는 2, 2, 2 하고 세 번 나오기는 했지만 연속해서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2는 출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output에는 컨세큐티브 넘스가 1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 explanation을 읽어보면 one is the only number that appears consecutively for at least three times 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세 번 이상 연속적으로 나온 숫자가 1이다, 1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 여기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윈도우 함수로 풀 건데요. read 함수만 사용해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select 일단 num을 출력을 할 거고요. from logs 어떻게 생긴 테이블인지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실 input sample로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긴 데이터예요. 제가 num만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버만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더 있다는 표시인 것 같아요. 이 옆에다가 저는 이 뒤에 넘버를 땡겨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그 다음 열에다가는 두 칸 뒤에 있는 거를 땡겨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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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으면은 세 번 연속한 숫자인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read 함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read 넘버를 가지고 오는 거죠. 한 칸 땡겨 올 거예요. 뒤에 있는 거 한 칸 땡겨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over하고 order by 뭘로 order by를 할 거냐면요. 여기 id로 order by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id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order by id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름을 number one after라고 할게요. 한 칸 뒤에 있는 거다 뭐 이런 뜻으로 붙였어요. 그 다음에 두 칸 뒤에 있는 것도 가지고 와 볼게요. number num two after라고 해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보시면 한 칸씩 잘 땡겨 온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는 좀 잘 안 보이니까 여기를 한번 보면은 원래 숫자는 1이고 그 다음 숫자는 2 여기 한 칸 땡겨 왔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음 숫자는 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세워 놨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일렬로 줄을 세워 놨고 만약에 이 숫자가 다 같다고 하면 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까지 같은 숫자라는 소리니까 적어도 세 번 이상 연속한 숫자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적어도 세 번 연속해서 나온 숫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지금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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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고 써줘야 되는데 셀렉트절에서 윈도우 함수를 연산한 결과물을 바로 웨어절에서 쓸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from절 서브커리로 감싸주겠습니다. from절 서브커리로 감싸주고요. 저는 이렇게 써있으면 셀렉트 나오고 셀렉트 나오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꼭 탭을 넣어서 이렇게 얘가 서브커리라는 거를 보여주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from절 서브커리는 꼭 알리아스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알리아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nums라고 할게요. 넘버가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num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어절에다가 이 컬럼하고 이 컬럼과 이 컬럼 세 개의 컬럼이 값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um하고 num1after가 같고 and num하고 num2after가 같다. 그러니까 세 개가 같다는 걸 표현하려면 a는 b는 c다를 연산을 하려면 a는 b다 또는 a는 c다. 그러니까 두 개만 만족하면 돼요. 그럼 b는 c다는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니까 또 안 써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고요. 그 다음에 num를 출력을 하는데 한 번만 출력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이 여기서 3번 나와요. 근데 이 데이터가 우리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니까 1이 3번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한번 뷰얼 한번 해보면 여기는 그렇지는 않네요. 여러분들 이 채점 시스템이 채점을 할 때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테스트 데이터를 보고 어? 이거 답이 1이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킹하시는 분들 있냐면 셀렉트 1 이렇게 하면은 1이 출력이 되니까 어? 나 풀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점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를 하는지를 채점 시스템이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1이 1, 2, 3 나오고 이 뒤에 한 번 더 1, 2, 3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을 고려해서 여기에서 디스틱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의 이름을 컨세큐티브 넘스라고 해달라고 했네요. 보통 채점 시스템이 이 컬럼의 이름까지 따지는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보거나 다른 플랫폼에서 푸실 때에도 꼭 이 컬럼 이름을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자주 하시는 실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을 눌러보면 네, 통과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풀어보셨나요? 아마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푸셨을 것 같고 이거를 포럼절로 감싸야 된다 이 부분을 놓치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여기 디스틱트를 빼놓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부터는 잘 푸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 게임 플레이 아날리시스도 한번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아날리시스 저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 여기 위치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서치 퀘스천스에다가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 플레이어들의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어떤 디바이스에서 이 이벤트는 언제 발생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써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풀라고 하는 건 뭐냐면 write an SQL query to report the first login date for each player 그랬으니까 각 플레이어가 처음 로그인한 날짜 처음 로그인한 시점을 이제 뽑으라는 거죠. return the result table in any order 우리가 order by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각 플레이어마다 첫 번째로 로그인한 날 그러니까 이 이벤트 데이트가 최초로 찍힌 날을 리턴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어 아이디하고 first login 컬럼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1번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2번 디바이스로만 접속을 했고 사실 디바이스 정보는 중요하지 않죠. 이 문제에서 가장 최초로 접속했던 때에는 2016년 3월 1일이네요. 그래서 2016년 3월 1일로 이제 first login 컬럼이 찍혔고요. 2번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어왔네요. 2017년 6월 25일 그 다음에 3번 플레이어는 2016년 3월 2일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row number로 한번 풀어볼게요. from activity라는 테이블이고요. 일단은 플레이어 아이디랑 그 다음에 이벤트 데이트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ow number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이벤트가 최초로 발생한 이벤트인지 각 플레이어에게 최초로 발생한 이벤트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over를 써주고요. 각 플레이어별로 순위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artition by player id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도 결정을 해줘야 되죠. order by event date 해주면 되겠습니다. 옛날 것부터 순위를 매겨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요? row number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 row number를 가지고 이 row number가 1인 거를 찾으면 각 플레이어들의 첫 번째 활동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얘를 바로 외워절에다 쓸 수 없기 때문에 select from 절로 한번 감싸주겠습니다. from 절로 감싸주고 이렇게 탭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얘를 activity with row number라고 하겠습니다. 외워절을 써주고요. 외워절 써주고 row number가 1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플레이어별로 첫 번째 이벤트에 row number가 찍힐 텐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플레이어 아이디, 이벤트 데이트, row N 이 컬럼 3개가 출력이 돼야 되죠. 보시면은 각 플레이어별로 row number가 만들어졌죠. 얘는 첫 번째로 발생했던 이벤트야. 얘는 두 번째로 발생했던 이벤트야. 얘는 3번 플레이어의 첫 번째로 발생했던 이벤트야. 3번 플레이어의 두 번째로 발생했던 이벤트야. 이거 순서를 이벤트 데이트별로 그 다음에 플레이어 아이디로 윈도우를 가지고 연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뽑아내야 되는 데이터는 row number가 1인 것들만 뽑으면 최초 접속을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외워절에다가 row number가 1이다라는 조건을 넣어준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출력을 해달라고 한 데이터가 플레이어 아이디 그 다음에 최초로 접속한 날짜를 찍어달라고 했는데 얘의 컬럼 네임을 first 로그인이라고 출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풀어 보셨나요? 사실 굉장히 돌아서 푼 방법이죠.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 함수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꼭 윈도우 함수로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를 드렸던 문제입니다. 혹시 나는 다른 뿌리로 풀었는데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윈도우 함수로 풀이하는 것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이 돼서 한 가지 말만 덧붙이면 윈도우 함수는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윈도우 함수는 기존에 배운 SQL 문법하고 모양도 많이 다르고요. 동작하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이게 SQL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순번을 다루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배운 이런 예시 그리고 앞으로 볼 윈도우 함수 활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활용을 할 때에는 데이터에 적당한 순번을 붙일 수 있는 기능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SQL들이 윈도우 함수와 같이 순번을 다루기 위한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있고요. MySQL도 굉장히 최근에야 윈도우 함수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MySQL 쓰는 사람들을 보면 이거 윈도우 함수로 풀어야 되는데 나 MySQL로 하고 있어. 이거 혹시 윈도우 함수 없이 이 동작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일이 없지만 MySQL도 굉장히 최근에야 이 기능이 추가됐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SQL하고 문법이나 동작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윈도우 함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윈도우 함수의 형태, 그 다음에 알려드린 함수들의 동작 방법 이런 거를 눈으로 익히고 연습을 해보는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혹시나 걱정을 하고 계셨다면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은 4주차 수업이 있잖아요. 4주차 수업을 통해서 나머지 윈도우 함수들하고 다양한 활용법을 살펴보면서 이 문법과 활용에 더 익숙해질 거라고 믿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